감사합니다. 간식!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오랜만이죠? 이거 제가 저번에 사다 준 건데 그냥 이렇게 되셨어요. 완전 야무지게 잘 가지고 놀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참고로 저와의 격렬한 인사는 오자마자 많이 나눴고요. 지금 우리 홍삼이가 낮시간이라서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인사! 인사! 여기 찌롱! 귀여워! 귀여워! 일어났다! 일어났다! 하나 둘!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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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언니 집에 가서 베이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언니 취미가 베이킹이라서 이것저것 진짜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나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번 추석에 또 언니가 베이킹을 한다고 해서 만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홍삼이도 봐봐. 얘 봐봐. 너 웬일이야? 꼬리는 엄청 사왕사왕하네. 틈새에 노리는 줄 알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언니 집으로 갑니다. 왔다 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언니 집으로 왔습니다. 일단 언니가 만든 건데 대박이죠?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인다, 언니. 먹어봐. 진짜 미쳤다. 먹고 시작해볼까? 응, 먹어봐. 하나 먹어봐. 일단 시식. 뭐야? 언니 엄청 촉촉해. 완전 맛있어 봐. 어때? 네. 우와, 이거 진짜 파는 것 같아. 와, 너무 맛있는데? 언니 너무 맛있어. 진짜 촉촉해요. 언니 머리 집게핀 있어? 응. 시작해볼까? 이거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아니, 진짜 맛있다니까요? 제가 사실 언니한테 피드백을 정말 솔직하게 하는 편인데 저번에 언니가 저희 멤버들하고 다 같이 먹으라고 쿠키를 한번 보내줬었는데 제가 또 아는 그 도스틸 선생님께서 베이킹을 하셔가지고 먹었을 때 너무 파는 맛이 나가지고 이 파는 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여쭤봤을 때 버터랑 설탕을 진짜 이렇게나 넣어도 돼 싶을 정도로 넣어야 파는 맛이 난다고 했어.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정말 집에서 잘 만든 수제 쿠키 맛이 나는 것 같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베이킹 주변에 잘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그거 말고도 언니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진짜 이제는 팔아도 될 것 같은 맛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저는 언니가 해놓은 맛있는 반죽에 보장된 반죽에 모양 만드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쿠키? 초코치 쿠키. 이거 초코치 쿠키 언니가 어제부터 한 거야? 아니 그거 아침에. 아침에? 밤 늦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쿠키를 만들 거고요. 맛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모양만 잘 내면 일단 장갑을 끼고 잠깐만 머리 한 번만 해줘. 나 근데 이렇게 팔 한 번씩 나와도 돼? 어 당연하지. 얼굴 나오고 싶으면 나와도 돼. 괜찮아. 스피드가 중요해. 알겠어. 이게 녹으면 안 되거든. 오케이. 렛츠고. 장갑을 끼고 응.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자르면 돼.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15 정도 나와야 돼. 15? 그럼 이거 더 잘라야 되는 거네. 손으로 그냥 잘라도 돼. 그냥 손을 막 만져도 돼. 아니구. 잠깐만 20으로 할 거야 그냥. 20? 응. 근데 그 속도로 하면 안 돼. 진짜 빨라야. 알겠어. 소가 생명이란 말이지? 20을 한다고 그래서? 20. 아잇. 아잇. 딱 20. 좋았어. 어디다 올려놓아? 된 거? 거기 위에다가 동그랗게 말아서 올려놓으면 돼. 동그랗게 말아서 올려놓으면 된다고?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굴려야지. 그냥 굴려. 동그랗게 이렇게. 다 피고 굴려 그냥. 다 피고 굴리라고? 응. 굴려. 봐봐. 아 20 너무 크다. 미안하다. 15로 하자. 15로 하자. 알겠어. 너무 커. 알겠어 알겠어. 진짜 스피드가 생명이야. 정말 좋다. 미안해 언니. 헤이! 내가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15. 15. 너가 만들어도 돼. 그럼 내가 동그랗게 말할게. 알겠어 알겠어. 난 그냥. 그냥 모양도 안 만들고 그냥 하는 거네? 넌 15만 정확히 그는 거 봐? 미치겠다. 이거 오케이. 내가 불리는 건 잘하거든? 15. 오케이. 너무 딱딱해서. 난 결국 모양도 못 만들고. 너는 그냥 보조야. 난 그냥. 너는 그냥 보조야. 대신 맛있게 먹으면 되지. 맞아. 그냥 언니랑 수다 떨면서. 계량만. 계량만. 계량만 하겠습니다. 귀여워. 저희 언니 둘째 목소리입니다. 결이의 동생이고요. 이름은 선율입니다. 정말 절 닮았다고 얘기가. 선명히 자자했는데 진짜 실제로 보니까 제 애기 때 사진이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아침에 친구랑 통화하는데 그러더라. 나보다 너 닮았다고. 근데 진짜. 엄마가 제일 널 닮았다고. 맞아요. 엄마 피셜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엥? 생각보다 닮았잖아? 이 생각을 했을 때.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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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스피드. 변수가 이제 유리가 재워달라고. 울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큰일이야. 유리 좀만 자지 말고 있어봐. 사람을 갔다 되게. 그치. 그러니까 이게 더 말랑말랑해지기 전에. 빨리 빗어야 돼. 알겠어. 이 얘기만 한 몇 번 들은 거 같아. 응. 시간이 생명. 오케이. 내 동생이 집에 오니까 어때? 좋지. 왜? 그럼 내가 여기서 싫어 라고 해야 해. 그게 아니라. 좋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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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새로워. 맞아요. 좀 떨어져 지내니까 좀 새롭긴 해. 새로워 새로워. 새로워. 옛날에. 맨날 붙어있어가지고. 근데 옛날에도 그렇게 막 붙어있진 않았어. 너 맨날 나가 있어서. 나 맨날. 나 맨날. 맨날. 맨날 축구차고. 축구차고. 잠깐만요. 정확해. 이해 좀 알겠어. 난 언니가 아기를 키우면서 이런 좋은 취미생활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한다. 아 유리 진짜 예뻐졌겠어. 진짜 예쁘지? 저희 어렸을 적에 저희 언니가 고모를 닮았다고 엄청 그런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유리를 보니까 알겠어. 이모를 닮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모 닮거나 고모 닮거나. 가족들 많이 닮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닮고. 유리의 미래가 참 기대됩니다. 나중에 연예인 한다고 하면 어떡해? 차이피아 한 번 얘기는 해볼게. 얘기는 해볼게. 난 너가 주때 있게 알아서 잘 컸으면 좋겠다. 공부는 안 할 것 같아. 아니야. 똑쟁이일 수도 있어. 그거 동그랗게 말아줘. 알겠어. 나도 모양 내는 거야? 응. 예쁘다. 유일을 줄게. 이거는. 아 생각보다 이거. 벌써 어깨 아픈데?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 그치 유리야. 아 예뻐. 아 예뻐. 아 예뻐. 아 예뻐. 귀여워. 아 예뻐 죽겠어. 내가 만든 쿠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된 밥을 숟가락 얹기지만. 으ам. 이렇게 있으면. 졸려. 으음. 그러면odo. 조금. 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자 여러분 너무 예쁘다 이거 제가 한 제가 한 제가 한 동글한 쿠키 아이고 피곤해 어쩔까 이거 해야 되는데 애기? 요리입니다 요리야 저랑 닮았죠 손 봐봐 손 손 봐봐 손 이거 봐봐 이거 귀여워 요리야 너무 예쁘지 너무 예뻐 요리 요리가 잘 시간이라고 해서 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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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차 정답 다시 2차 정답 그래도 좀 알 것 같아 싫어 집에 오니까 엄마랑 가족들이 엄청 반겨줘서 좋아요 내가 이거 다 하고 동글동글해서 내가 하면 돼? 응 언니 우리 자전거 타다 날아갔던 거 기억나? 내가 기억나 진짜로 기억 저 어렸을 적에 시골 할머니 집 갔다가 거기가 완전히 이렇게 경사진대였거든요 경사지고 이렇게 트는 데에요 거기서 이제 언니가 자전거를 꼭 저를 태워주겠다가 난 안 타도 되는데 꼭 태워주겠데요 탔는데 언니 브레이크 좀 밟아야 돼 그러니까 내려갔는데 브레이크 좀 밟아야 되지 않아? 했는데 야 브레이크가 안 밟으려 이래가지고 저희가 바로 꺾지도 못하고 바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 바로 낭떠러지가 좀 낮게 있었는데 거기 배추도 있었고 이것저것 다 심어져 있었어 거기에 삭제해가지고 어 솔직히 좀 나 진짜 무서워서 내려가는 거야 난 지금 타고 하면 절대 못하는데 난 진짜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듣겠어 근데 씩씩하게 울진 않았던 것 같아 언니나 나눠 너무 신기해 왜 그랬지? 솔직히 좀 짜증은 났어 솔직히 좀 짜증은 났어 둘 다 발을 끄셔도 내리막기니까 이미 속도가 붙어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구 그 뒤로 언니 뒤에 안 탔습니다 나 하나만 더 저는 이 남은 빵가루에 가나심 원래 만드는 사람은 이런 걸 먹습니다 날씨 너무 좋다 날씨 좋지? 응 유리야 날씨 너무 좋다 내 폰이 어디 갔지? 저기 이거 천천히 왔어 오이 오이 짜잔 맛있겠죠 사실 제가 한번 이거 반죽 동그리 굴린 것밖에 없긴 한데 양심적으로 제가 만들었다고 하진 않겠습니까? 진짜 썸네일 나 썸네일이야 썸네일 언니 진짜 짱인 것 같아 언니 진짜 둔손이다 언니 진짜 짱인 것 같아 언니 진짜 둔손이다 아 근데 저 막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저 막 너무 예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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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주에 오랜만에 내려와서 언니가 이렇게 맛있게 만든 빵들을 보면서 그냥 제가 다 만든 것 마냥 기분이 좋네요 메이트 바이 예지 언니 윗 예지 ㅎㅎ 예지 와 앞에서는 이제 유리가 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그래도 이렇게 언니 집 와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믹지들은 소속 연휴 때 많이 맛있는 거 먹고 항상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유리야 유리야 그치 아주 열심히 부르는 바람을 입고 싶어 우리 알라볼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이거 멈춘 것 봐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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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롭고 좋네요 아가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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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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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 손가락이 손가락이래 진짜로 끝내보겠습니다 안녕